24과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대화 1 흐엉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흐엉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 다녀요? 아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수피카 씨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대화 2 투안 씨, 어디 갔다 와요?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고 왔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수업은 어때요?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1번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2, 1, 2, 1, 2, 5, 6, 7, 8, 9,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네, 초급반을 끌리도록 할게요. 네, 초급반이 있어요. 오전 10시까지예요. 24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내일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2. 흐엉 씨,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요? 2. 흐엉 씨,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요.